준비 다 했어요? 네, 거의 다요. 잠시만요. 지훈 씨, 잠깐만. 잠깐만 앉아볼래요? 이건... 강지원은 최후를 가질 가치가 있으니까. 강지원은 최후를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강지원은 최후를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질 가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솔직친구 된가? 네. 결혼 축하해 이건 따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구나 이쁘네 아 근데 뭘 이런 걸 다 밥 먹고 갈 거지? 뭔데 이거 가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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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